매일매일 흥분은 즐거울 거야. 즐거울 때 즐거울 거야. 세 분은 발라드도 좋아하시죠? 네네. 포근하고 감미로운 음색으로 모두를 설레게 만드는 감성 장인. 성식영. 폴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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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킴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랩이다, 이거. 지금입니다. 참이 많은 내 침실에서 가까우니까. 아우, 치우치우. 아우, 치우치우 발음이 많네요. 치우치우. 내가 들을 걸 다 들었을 것 같아. 아, 거의 다 들었을 건데. 이거 빅나트인가? 이거 뭐야? 아, 동현이야 또? 자, 정민 갑니다. 아이쿠. 정민 오버. 자신 있다고. 네, 저 자신 있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나 이거 맞는데. 자신 있다고. 어? 그래. 어? 그래. 잠실보다 잠원이 더 좋지만, 잠원이 더 좋지만. 잠이 많은이 많은 것 같은데. 상당지구? 나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어, 맞는 것 같은데. 잠이 많은이 많은 것 같아. 잠이 많은데 침실과도 가까우니까. 대박이다. 지금 첫째 쭌는 그냥 들은 거예요? 네. 잠실보다 잠원? 네, 자. 아닌가? 잠실에서도 멀어지지만. 잠실보다 잠원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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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윗줄은 진짜 완전 확실해요. 전적으로 드릴 거 다 드립니다. 한강에서 글자수. 보여주세요. 짧아요. 엄청 짧아요. 이지, 이지. 야, 끝났는데? 이거 맞췄는데? 끝났어, 끝났어. 딱 맞아요? 첫 번째 줄. 곡 정보 들어갑니다. 데이트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데이트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데이트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곡. 잠이 많은 내 침실인가 보다. 담은 곡. 잠이 많은 너의 침실. 잠실보다 잠원이 좋은데 잠이 많은 네 침실이랑 더 가까우니까. 네인가 보다. 잠실에서 보자. 앞부분 가사입니다. 은은의 1등 봤어. 정민 씨 봤어. 근데 이게. 이건지 조금. 나는 침실에서 가까이까지. 더 좋지만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맞잖아, 어떡해. 끝났어, 끝났어. 자, 탱구가 정리를 했고요. 준비됐죠? 탱구. 저 두 번째 줄에 약간 찜찜해서. 잠이 많은 네, 잠이 많은 네 침실에 더. 잠이 많은 네 침실에 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침실에 더. 덜까운이 있어. 아니, 왜냐하면 정민 씨도 더를 썼잖아. 그래. 이게 위에도 더가 있어서. 밑에도 더가 있으면 더. 이거 불현이 형이 잡아줘야지. 불현이 형. 불현이 형. 그렇다며. 뭐가요? 침실에서예요, 침실 과 더예요? 아, 침실에서. 침실에서. 아, 이건 장담. 오케이, 오케이. 장담. 장담. 장담 나왔어요, 장담. 가까우니까 가짜가 약간 더처럼 불러요, 얘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불러요. 장담. 장담이요. 벌 수 있어요? 장담, 올 장담. 아예 그냥 라바 복장으로 계속. 오케이, 콜. 2시간 동안 계속 그 표정. 10시간 콜. 2주 연속 괜찮아요? 2주 연속? 100주 콜. 진짜로? 100주. 100주 콜. 100대로 되라 식으로 하지 마, 형. 진짜 내가 보자고 자세가. 아무것도 안 보자고. 무책임하다. 조용현 씨, 조금만 엎드려 해 주실래요? 조금만 엎드려 해 주세요. 아니야, 근데 난 더가 더 좋은 것 같아. 아니, 아니야. 왜, 왜, 왜. 아니, 침실에서였잖아. 우리 다 침실에서 들었잖아. 아니야, 나는 탱구. 그러니까 꼭 이 타이밍에 얘기하는 게 오늘 부상 투원이긴 하지만. 여기 있었으면 저도 이거 안 믿었습니다. 근데 관자놀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로 제꼈잖아요. 오픈했잖아. 그래, 틀렸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래요. 너들 라바. 너들 라바해. 너 주치해, 오랜만에. 주치해. 힘들었어. 주치. 주치해요? 아니, 혼자. 아니, 할게요. 주치할게요. 서였어요. 오케이, 콜. 오케이, 콜. 진짜? 라바와 주치. 저는 에서로 바꿀래요. 에서로 바꿀래요. 에서로. 그러면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 정답존에 있는 민수 씨가 결정. 네, 더러 가겠습니다. 더러. 더러. 오케이. 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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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고 바꾸고 바꿨어. 에서야. 근데 주세요. 어떡해. 잠시보다 잠원이 더 좋지만 잠시보다 잠원이 더 좋지만 잠이 많은 네 침실에도 가까우니까. 오 마이 갓. 아니야, 탱구야. 괜찮아. 괜찮아. 난 널 믿어. 19, 20이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결과. 오픈. 예서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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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구 믿어요. 탱구 믿어요. 하지만 에서. 왜 그랬다, 이거. 기가 막히는 애들. 결과. 여러분, 시원하게 오픈할게요. 5, 4, 3, 2, 1. 오버! 오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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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도렷해. 아, 내가 도렷해. 아, 내가 도렷해. 아, 내가 도렷해. 아, 우리. 이거 갑자기 물놀이듯이 갔어. 왜 이렇게. 실패. 왜? 제가 도렷다고 했잖아요. 누가 에더 누구야, 에더. 누가 에더 누구야, 에더. 제가 김에더입니다. 김에더. 죄송합니다. 김에더. 제가 에더입니다. 자, 5개의 힌트를 제공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어떤 걸로 갑니까? 그냥 공산탄출이라 하자. 그냥 공산탄출이라 하자. 공산탄출. 공산탄출. 그냥 한번 뽑아낼게요. 쇼는 한번 보고. 쇼는 한번 보고. 먹고 떨어져는 기분인데. 쇼는 한번 보고. 쇼는 한번 보고.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적으세요. 자. 오늘 뽑아내자. 뽑아내.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뭐야? 네, 네. 아, 내가 이거 안 쓸 줄 알고 신발을 안 갈아 신고 왔는데 큰일 났네. 예, 예. 용품 슬리퍼 아니에요, 또? 자, 사무실 슬리퍼를. 자. 아이, 뭐야 이게. 준비가 너무 어렵네. 아니, 안 쓸 줄 알았지. 아니, 밑에는 너무 한문 선생님처럼 있고. 예, 예. 죄송합니다. 위쪽으로만 봐주시고요. 위쪽으로 봐주시고. 자,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부전공으로 봉산탈춤을 배웠습니다. 봉산탈춤을 배웠습니다. 봉산탈춤을 배웠습니다. 낙양동천이화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없고 이건. 쌩으로 부르면서. 오! 쌩이다, 쌩. 낙양동천이화적. 낙양동천이화적. 이화적. 이화적. 오, 라이브가 되네. 오, 뭐야. 뭐야, 봉산탈춤이라네. 너무 안 보여, 이거. 너무 안 보여, 이거. 너무 안 보여. 너무 안 보여. 아야, 탈. 천천히, 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글자 어디 쓴 거야. 글자 어디 쓴 거야. 쓴 거야. 이거 어떻게 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뒷면이야, 뒷면. 여기 한 봐, 여기 한 봐. 여기 한 봐. 여기 한 봐. 안 보여. wir honors? 내게 모두 다 적인 걸 좋아 이제 나만 보며 살아가야 해 아우 죽겠네 아우 죽겠네 아우 죽겠네 아우 죽겠네 아우 죽겠네 아우 죽겠네 아 죽겠네 아 죽겠네 아 죽겠네 뭐야 뭐야 아 너무하네 뭐야 아 너무하네 잠깐만 사임 야 잠깐만 뭐야 이거 글자 밑에다가 짝짝짝짝 이걸 왜 아니 정확히 있어 시간만 배려 시간만 배려 이렇게 된 글씨들만 봤어요 애자 이렇게 그거만 봤어요 글자만 있어요 아니 근데 설을 이렇게 이렇게 길게 뭐 이렇게 애서는 맞는 것 같아요 설을 이렇게 해서 완전 길게 이렇게 기다리죠 자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배기처분해 아유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여기까지입니다 심심했어 야 설을 이렇게 강조했구나 심심했어 가까우니까 자 어 근데 약간 깐으로 들은 사람 없냐 깐으로 깐으로 들은 사람 없냐 깐으로 아아 아 아닌데 아 진짜로 깐이야 깐이래 깐 뭐야 깐 어 근데 앞 가사가 어차피 지금 네 목소리밖에 안 들리니 까요 뒤도 까야 까 아 까라면 까야 계속 뒤도 까야 까 아 까라면 까야 계속 까라면 까요 잠실보단 이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야 아 미안해 미안한데 미안한데 아 미안한데 아 미안한데 아 미안한데 갑니다 정하 씨 정답 좀 가시죠 오케이 자 정하 씨 까로 갑니까 깐으로 갑니까 까요 까요 까 까 까 이대로 가요 갑니다 자 불러주세요 잠시보다 잠원이 더 좋지만 잠이 많은 네 침실에서 가까우니까 자 이대로 던져졌습니다 아까 살짝 마지막에 던진 문세훈의 까니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결과 에이 까네 오픈합니다 어? 진짜? 에이 결과 아 얄미워 아 진짜 아 아까부터 자꾸 얄미워 진짜 못됐어 정말 해충무침 너무했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세요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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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때 Architecture 저녁 아 자, 우측에 음식 나와있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그럼 뭐 해줬어? 아, 그게 바로 또 빌린 거라서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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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어! 자자자자! 여깄어! 진짜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뭐야? 아, 말도 안 된다. 양생이! 점점점 이렇게 덥다? 달아놔야겠다 이거. 야, 이거 진짜 내 어이가... 피아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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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 아...